뮤직뱅크의 MC 이채민씨 그리고 리무진 서비스의 이무진씨 이은지의 가요광장의 이은지씨 세 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가운데 테이핑 쪽에 서주시고요 세 분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지만 오늘은 친하게 포토 한번 찍어볼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가운데 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사만 오늘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리무진 서비스로 오늘 올해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또 연예대상 무대까지 쓰게 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참 뭔가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작한 리무진 서비스가 어느새 2주년이 다 되어가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많은 아티스트분들을 마주하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예대상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은지 씨, 오늘 지금 굉장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 혼남들과 함께 하셔서 네, 정말 행복합니다 가운데 자리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은지의 가요광장으로 많은 사랑 받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연예대상 무대까지 초청을 받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재미나게 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의상이 오늘 되게 평소에 못 보던 굉장히 섹시합니다 약간 코첼라 느낌 누구요? 코첼라요 아, 네네, 맞아요 코첼라 느낌 약간 카네기 요리스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드레스를 입었지만 호출을 신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와우, 역시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게 대세 이은지 씨 오늘 디제이로서 또 좋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켜! 아, 좋습니다 이채민 씨도 뮤직빙크 MC로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도 받을 수 있고 또 축하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습니다 아, 이은지 씨랑은 오늘 초면이신가요? 네, 초면요 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좀 평가한다면? 아, 네 실물을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아아... 네, 어...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부담스러워서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뻐서... 네... 이은지 씨는 어떠세요? 또 이렇게 양쪽에 훈남들이 계시네요 플로팅은 감사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역시... 역시... 미안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분 씨 내년에도 리무진 서비스로 계속 또 많이 또 인사해 주실 거죠? 네, 힘이 다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 오늘 모두 좋은 결과도 있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직뱅크 MC 이채민 씨 그리고 리무진 서비스의 이무진 씨 이은지의 가요광장에 이은지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